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연구소가 만든 AI학교 아이펠의 퍼실리테이터 나윤입니다. 교육생분들에게 앤드류 융이라고 불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펠 퍼실리테이터 이영빈입니다. 저는 모두팸이랑 교육생들 사이에서 현빈, 원빈, 영빈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실리테이터 허남철입니다. 저는 아이펠 캠퍼스에서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초리초리 남초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펠 퍼실리테이터 김바롬입니다. 저는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롬데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게요. 아 말이 꼬이네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요? 저희 펠... 아이펠에는 강사가 없어요. 대신 퍼실리테이터가 함께하죠.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 저희 퍼실레이터가 리드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끌어주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AI학교 아이펠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